응 응 응 응 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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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네가 북극을 떠나고 있어 동겁 잘 봐줘 그래 꼬ELL 우리 이거 어 북극극 어 그래 좋아 추루루루루 아우 짜증나 아우닐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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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헤이 왔다 헤이 이제 좀 시작 엇 엇 이따 까보도 아무것도 아니야 헤이 됐다 이제 시작을 이제 다음날 안지 뭐야 집이 다 녹았어 어떡하지 이번엔 내가 몽키키 내신 내가 녹았다고 얼음산에서 얼음집을 안지우고 그냥 얼음집이 있으면 그쪽에 누우면 안 돼 그때 언제 예전에 북극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집을 지웠다가 갑자기 녹으려고 하다가 그냥 갔어 그래서 어쩌기 이렇게 집이 있었던거야 알겠지 그럼 안녕 망했다 우리 어 이쪽 길이 뚫려 있구나 다행이다 와 아 나 야 아 아프다 이럴때는 또 내가 나왔어 이럴때는 어 요쪽에 가는 길이 있는데 저기에 뭐가 떨어질 때 주의하라고 안녕 가자 30년 일부 좀 hardship 랑 너 coff니 치우꺣 은능 감사합니다.